아까 팟으로 역시 뷰티플리님은 뭘 하셔도 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원거리만 세면? 루시 고르셨어 뷰티플리 아 진짜? 루시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왠지 난 못 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? 뷰티님은 못 찍나 봐야겠다 뷰티님은 대머리 할 때도 완전 다르게 찍으시더라고 아 이거 찍으시네 아 밀어내는 거 찍으시는구나 나랑 완전 스타일이 다르시네 나 너를 처음에 이거 찍기 힘든데 나는 저거 불편해서 못 쓰겠어 근데 지금은 다 원거리라서 저거 찍는 건가?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밀어내는 거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오거나 뭐 그랬을 때 아 아 오 다행이다 힐러가 많구나 다행이다 안 맞아서 다행이야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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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아 아아 와아아 아아 아 아아 나 여기서 힐 안 죽어가지고 편하게 힐을 완전 완전 자전 스타일이네 아 아스님 스나 쩌네 잘하셔 아 아 안 맞았네 와 맞딜했어 와 궁 맞딜했어 와 오 어떻게 된거지? 오 피가 퀸싱받았는데 하아아아 와아 전 제이드나 스나 쓸 때 제이드나 스나 쓸 때 캐릭터 카운터 쓸 캐리가 없으면 그냥 가운데 붙을 써버린다 아 요번에 완전 팔리네 아 이 조합은 힘든가 이렇게 없으니까 힘드네 아 차라리 뒤로 갈걸 그랬어 잘못 찍었어 저쪽은 마스나가 있어서 같이 궁 썼는데 왜 내가 피가 더 많이 닿았지? 아 저 궁도 그냥 스나에서 스나 찍으면은 데미지가 올라가나 오우 오우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아 안받았네 저거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못끝 베디오픈 아 피했네 오케이 오케이 걸렸다 걸렸어? 어 한 명 맞았어 아 맞았네 스페이스북 바로 눌렀는데 오케이 가라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우우우우우우우 옵조방 프리룸 좋네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액티브하다 옵조방 되게 잘 만들었더라구요 이거 VR 옵조방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애 이게 막 샤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던데 막 시계가지고 막 옆에서 보고 막 저 물고기를 다 먹어라 열심히 더 열심히 쏠게 아 저거 써도 물고기가 생기는구나 스킬이 저기 있어 스킬이 버블 버블류로 하면은 생겨 어우 잘못 들어갔다 이거 이거 먹었다 야 버블 짱 순환을 썼지만은 버블이 막아졌다 그렇지 궁 3방 다 맞고 좋아 오케이 생명 다 걸렸다 굿굿 그렇지 승관 바로 맞아주고 좋아 좋아 와 굿굿 어딨까 아 다행이다 물고기 처부 아 하지만 죽일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와 나의 쌍군총은 불을 뽑지 아 아 방금 예측으로 딱 했는데 세 명 다 맞았네 와 굿자 굿자 멋있었어 아 그거 하고 바로 저격까지 넣었어 제대로다 또 갑시다 역전승 갑시다 역전승 갑시다 역전승 갑시다 진짜 이거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대내 이렇게 대내 이깁시다 진짜 무슨 그림 같은 게임만 만들어주네요 아 최설라이 플레이하고 있다 진짜 말이 없어져 우선 최설라이 플레이하고 있어 카운터야 어 좀 조심 아 저쪽도 불구샷 뭐 그거 눈에 있으면 사라지는 건가 안 사라지면은 뭐 사귀겠지 오케이 계속 쌓이고 뽑으면 되니까 사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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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근데 이번엔 카운터를 계속 옆이 하네 오오 아 다행이다 오오 데미지 맞았는데 바로 석하 써주셨습니다 어우 여러분은 지나요 아 아 아 아 아 잘 못날렸네 저거 아 궁에 저거 썼어 아 아 너무 빨리 죽었다 아 아 안 되네 아 역전승 못가네요 아 못했네 너무 빨리 죽었어 아 근데 게임이 재밌네요 아 재미있ope 아 마테는이 팍팍 치고 들어가는데 힘들다 아 힘드네